1.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물질의 재발견 이 책에서도 여러 과학자분들이 공저하신 건데 특히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을 지피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 특히 초전도체 중에서도 고온초전도체라는 부분을 지피를 했습니다 쓰실 때만 하더라도 LK-99라는 게 나올 거라고 아셨나요? 한참 전이잖아요 아예 그게 알려지기도 전이었던 거죠?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LK-99랑은 사실 전혀 관련 없이 한참 전에 나온 책이고요 그러니까 퀀텀에너지 연구소 이런 데는 이름이 알려지기도 전이죠 그러면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LK-99라고 하는 이른바 국내 과학자들이 개발했다고 하는 상온초전도체라고 하는 그 물질은 상온초전도체가 맞습니까? 아닙니까? 사실 제 개인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현재 학계 분위기를 보면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의 결과를 보면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결과들이 아카이브에 계속 올라오는데 이론적인 결과들과 실험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론적인 결과들을 이거는 뭐 여기 이제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아셨으면 하는 건데 사실 현재 이 상황에서 이론적인 결과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론적인 건 의미가 없다?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나오는 결과들이 대부분 이 전자구조 계산 제일 원리 계산을 이용한 전자구조 계산을 많이 해서 보여주는데 사실 이 계산을 해서 뭐 초전도체에 대한 정보 상온초전도체 특히 이거에 대한 정보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결과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제일 처음 나왔던 무슨 제일 처음 나온 논문들도 계속 이제 이론 논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도 이론 논문이 많아요 뭐 영국 왕립학회에서 나왔던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인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논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론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데이터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어 이게 이런 전기적 성질을 가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게 전도체일 것 같다 아니 이게 부도체일 것 같다 아니면 어떤 뭐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그런 이제 이론적인 계산들이 대부분인데 현재 이 상온초전도체나 심지어 고온초전도체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 이론들로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것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 논문들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초전도체다라고 말하는 논문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 이 물질이 뭐 순수 물리 입장에서 흥미로울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이제 코멘트고 만약에 뭐 초전도체 현상을 보인다면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논문들이 많고요 이론에서는 그래서 일단 뭐 이론 상황은 이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게 상온초전도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거고 실험적인 결과들이 어 저희가 사실 주목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검증이라는 측면은 사실 실험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지 저희가 이론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바탕으로 검증이 되는지 그렇죠 근데 이론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초전도 현상이 보이냐 안 보이냐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험으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이론으로는 아무리 백날 이제 토론을 해보고 계산을 해봐도 의미가 없는 거고 실험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실험 결과 중에 이게 이제 재현이 확실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결과는 현재 없습니다 다 초연도성을 보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다 라는 결과까지 나온 그룹들이 있고 초기에 아주 뭐 첫 몇 주간 첫 1, 2주에 초연도체를 본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했던 다른 그룹이 조금 있었어요 중국 그룹이라던가 또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이거 발견을 축하드린다고 막 맞아요 뭐 그런 약간 바이럴한 코멘트를 하신 분도 있는데 어 일단은 그 중국 그룹 결과가 이제 많이 이상하다 라는 코멘트가 아카이브에 올라온 상태고요 아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거는 초연도체 맞는데 라고 코멘트 한 게 이상하다 그쵸 그 연구가 이제 이상하다 라고 코멘트가 올라온 상태 물론 이제 모든 중국의 연구가 이상한 건 아니고 그 그룹 특정 그룹이 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어 그 뒤에 나온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 아닌 것 같다 라는 결과가 현재 실험 결과 상으로는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검증 실험이 중요하다 그쵸 실험을 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논문에 써 있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썼으면 그대로 다른 사람들 막 만들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안되더라 안되더라 이게 어떤 뭐 맛집 레시피대로 했는데 그 맛이 안 나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과학이라면 반복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된다 그쵸 뭐 비슷한 현상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결정타를 날린 게 그래도 이제 권위가 있는 네이처지 네 여기서 논문이 하나 실리면서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아예 아닌가 보다 했던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실렸던 그 반박 논문이라고 해야 됩니까? 뭐 에세이라고 해야 됩니까? 뭐라 해야 됩니까? 그 이제 이 네이처지에서 낸 글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네이처지가 사실은 과학계에서는 제일 권위가 있는 과학자를 모르는 사람도 뭐 뉴스에서 네이처지는 들어봤으니까 네이처지 아니면 사이넌스지 이 두 개가 이제 제일 메이저한 것들인데 어... 이 낸 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 네이처지에서 쓴 글은 기사다 뉴스 기사 같은 거다? 그쵸 기사예요 그래서 이 네이처에서 어떤 분이 그 네이처지에다가 게재를 한 학수 연구 논문은 아니고요 어... 이제 여러 논문 결과들과 여러 교수님들과의 인터뷰를 종합을 해서 낸 기사고 그거의 이제 제목이 LK-99는 초돈도 제가 아니다가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자극적인 제목을 사실은 뽑은 거고 아... 네이처지도 마찬가지네요 기사 제목을 세게 뽑는 건 기자님이니까요 네 뭐 사실 뭐 제목을 잘 정하는 것도 뭐 기자님의 능력이죠 네이처지나 와이스트리트나 클립스로 먹고 사는 건 똑같네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누군가 눌러서 읽어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이제 몇 가지 키 결과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이제 현재 이분들이 본 이 초전도나 자성 현상이 사실은 그냥 불순물에서 나오는 다른 현상인 것 같다 초전도 말고 그냥 평범한 뭐 이제 금속 비금속 뭐 전이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자성이 생기는 그런 현상인 것 같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불순물이라고 하는 황화구리 뭐 이런 물질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서 보자마자 나는 그게 이제 불순물에서 온 거라는 것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네이처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굉장히 이 LK-99 논문을 보자마자 흥분했지만 너무 좋았는데 그 데이터를 보자마자 불순물에서 나온 거인 게 자기 생각에 너무 확실해서 이거는 아닌 게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또 다른 연구 결과 중 하나는 이제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단결정이라는 아주 고품질의 시료를 합성을 해서 측정을 했는데 이게 부도체다 라고 결론이 나서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또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근데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 되게 감론 을박이 조금 있어요 뭐 많지는 않고 어떤 거냐면 이 LK-99 시료 같은 경우는 파우더 가루 시료예요 사실은 이렇게 잘 뭉쳐져 있는 그거는 그러면 그 시료를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제공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논문을 보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논문을 보고 똑같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LK-99를 한 분들이 합성한 방식은 이제 고상반응법을 사용한 다결정 합성 방식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렇게 그냥 가루를 해서 잘 뭉쳐서 구워서 합성을 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다결정이 합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결정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자 배열을 봤을 때 단결정과 다결정 지금 잠깐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면 단결정과 다결정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여기다가 예를 들어 저희가 네 그냥 쓰시면 돼요 네 원자가 이렇게 아주 잘 지금 동그라미가 원자 하나 하나 네 네 네 이렇게 잘 배열이 쭉 잘 돼 있는 거 한 이 물질 안에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벽히 잘 정렬되어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단결정이라고 그래요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라던가 네 뭐 루비라던가 이런 보석들은 대부분 단결정이 원자들이 처음부터 배열이 잘 되어있는거 근데 아주 작은 결정들이 이 안에는 배열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원자들이 근데 이렇게 작은 애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거에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배열 상태로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서로 방향이 안 맞기도 하고 삐뚤배뚤 삐뚤배뚤하게 되어있는 형태의 저게 다결정 이게 다결정인거고 아마 LK99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안좋을 수도 있는데 부서진 상태로 가루가 있고 이 안에 불순물도 막 섞여있고 이런 상태가 다결정 상태인데 아마 이렇게 시료가 만들어졌을텐데 근데 사실은 다결정 상태의 파우더 시료를 저희가 어떻게 이게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원자가 삐뚤빼뚤하게 되어있는게 완전히 다 크게 정렬하는 것보다는 쉽겠죠 네 이거를 큰 크기로 다 정렬하려면 얼마나 기술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처음에 초기 실험을 할 때 이 다결정 시료로 합성을 많이 합니다 그냥 가루로 쉽게 일단 좀 러프하게 해보고 그렇죠 러프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단결정을 만들어내서 네 그거는 이제 좀 다른 기술이 필요해요 아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면 이 해당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진짜 성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 LK-99의 레시피와 이 맥스플랑크 연구그룹이 단결정을 만든 레시피는 같지 않아요 같지 않고 어 그러면 맥스플랑크는 어떻게 뭘 만든 거냐 이 LK-99 연구진이 논문에다가 써놓은 물질의 조성이 있어요 네 그 조성과 이제 구조가 있어요 네 그 물질과 조성 물질의 조성과 구조를 갖는 물질을 다른 합성 방식을 통해서 큰 단결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LK-99를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이론적으로 구성은 똑같이 했다 그쵸 이쪽에서 주장하는 구성을 근데 그것도 더 곱디고운 단결정으로 만들었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여기서는 안 나왔다 맞아요 아 원래는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초전도체든 아니면 어떤 물질의 성질을 연구를 이제 할 때 어 이게 그냥 되게 표준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다결정 방식을 러프하게 만들고 음 근데 뭔가 새로운 현상이 있는 것 같으면 단결정을 만들어서 정말 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밝혀내는 거 이게 물리학의 방식이거든요 사실은 아 어 근데 지금 이제 갑론 을박이 조금 되고 있는 거는 네 이게 LK-99는 애초에 좀 더럽게 만들어야 된다 되게 불순물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초전도성이 잘 보인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?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논리를 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면 뭐 근데 사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죠 막 그게 불순물 효과라고 하면 그게 불순물 효과라고 하면 그 불순물 효과를 반복해서 네 똑같이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걸로 초전도체가 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그게 만들 때마다 그런 불순물 효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사실 과학의 단계니까 이거를 불순물이 제대로 뭔가 제어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못 맞는 걸 수도 있고 아마 이 LK59 만든 분들도 어쩌면 제어가 잘 안 돼서 현재 그냥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어 사실은 뭐 이게 만약에 재현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면 재현이 잘 될 때까지 연구 수준을 조금 올려서 그 후에 이제 발표하는 게 맞기는 하죠 조금 성급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쵸 왜냐면 우리 반도체에도 불순물이 들어가죠 그럼요 반도체에도 그래서 불순물 넣어서 전기가 통하게 했다가 끊었다 통하게 했다가 끊었다 그러기 위해서 불순물을 이제 주입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중요한 건 그 불순물을 제어할 수 있느냐 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 박사님들도 그거를 과연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논문을 쓴 거냐 그쵸 그게 뭐 그게 사실은 핵심 아닐까요 그러면 그러게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보면 이게 약간 이제 상충이 되는 게 어 뭐 시료가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김현탁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제외하고는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하시는 분은 없긴 하지만 이제 초반에 어 이런 공 그 자기 부양 같은 영상을 보여줬을 때에도 아 우리 뭐 한쪽만 지금 초전도를 보여서 한쪽만 떴다 이런 맞아요 한장만 떠서죠 주장을 했잖아요 사실 그거 자체가 불순물이 어 제어를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초전도체라면 불순물 제어를 활용을 해서 초전도체를 만든 거라면 한쪽만 됐다는 것 자체가 그거 이제 제어가 안 됐다는 거고 이제 만약에 뭐 다른 뭐 자성이나 뭐 그냥 다른 현상 때문에 그렇게 뭐 뜨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건 뭐 완전 다른 얘기 근데 이게 논문을 발표할 거였으면 완전하게 불순물 제어가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과로 보여줬어야 된다 원래는 그렇긴 하죠 원래는 그렇긴 한데 뭐 약간 그 지점은 좀 사정이 있었나 봐요 아 쉽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또 이 연구진에서 그렇죠 또 노력을 해보면 네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은 아 이게 G2 국가 G1 국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진짜면요 네 진짜만 대한민국이 그렇죠 뭐 엄청난 발견이죠 저희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판도라 같은 성도 만들고 행성 판도라 행성 만들고 그렇죠 근데 저 사실 이게 어 이게 사실 상영화 대도 문제예요 상영화 대도 문제라고요 이 물질이 왜 조성을 잘 보시면 납이 들어 있거든요 납? 네 아 그러니까 이번에 LK99의 물질 중에 네 LK99 조성을 잘 보시면 첫 번째가 납이에요 네 납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아 납의 비율이 높아요 근데 저희 납 중독 될 수도 있어요? 그럼요 이거 사실 저희 이제 제품 중에 납을 사실 안 넣기로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납 중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 저희가 산업적인 그런 제품에는 납을 잘 넣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게 정말 상온 출연도체라서 여기저기 다 쓴다면 어떻게 이 납을 처리할지도 조금 생각을 해 볼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정말 전선에도 쓰이고 뭐 반도체에도 쓰이고 뭐에도 쓰이고 뭐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꿈꾸는 대로 된다면 수많은 납이 땅에 묻히고 공기 중에 풀릴 텐데 아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해 보긴 해야 돼요 근데 뭐 그건 과학적 발견은 과학적 발견인 거고 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생각해야 될 일이긴 한데 사람들이 그 부분은 조금 뭐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응용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초전도체를 만든 현대 과학의 시대에서 만약에 납으로 섬 같은 걸 만들어서 뛰어놨는데 그게 납 덩어리고 사람들이 중세시대처럼 납 중독에 걸리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응직하죠 그럼 네